4일 날이 월급날인데 월급도 못 받게 생겼어요. 어떻게?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. 어떻게 할 거야? 아니 이거 어떡해요? 백수 되면 어떡해? 백수야. 뭘 백수되면 어떡해. 백수되면 어떡하긴. 그 친구는 어디 가서 뭘 일을 하더라도 똑같아. 그 친구는 일도 손에 안 잡힐 뿐더러 일도 못하고 머리는 참 좋아.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. 근데 써먹지를 못하고 살고 맨날 꿈에서 헤매고 살아야 되고 밤에 자더라도 밤에 자면 잘 자? 본인은 잘 잔다고 얘기하죠. 잘 자긴 뭘 잘 자. 쟤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. 그래서 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아들내미 한번 데리고 오실래요? 데리고 오라고요?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일하나? 지금 집에 있죠. 근데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서 너 내려올래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생각 좀 해볼게요. 이러고 그냥 끊었거든요. 생각해 보라 하고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내려온다 하면 데려오세요. 전화하고. 아시지? 기준님이나 대준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제일 급하니까 아이 먼저 데리고 오세요. 아 그래요? 또 한숨 쉬고 하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.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워줄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. 아이 잘 되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잖아.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이 먼저 데리고 오시라고. 아이고. 근데 선생님 얘는 건축가 전공이거든요.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지금 다녔던 회사는 컴퓨터 뭐 이런 거 조금 배워가지고 정보통신 뭐 이런 거에서 왜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투표할 때 뭐 이렇게 넣던 거니까. 저 아이는요. 저 아이는 전공이 경영학을 전공하면 경영학으로 갈 애가 아니고 건축가 전공에 따라서 건축가로 갈 애도 아니고 저 아이는 글씨 쓴 거 하나 가르쳐 주면 쟤는 천자문을 쓰는 아이고 그렇게 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은 애야 그러고 참 이것저것 많이 응용하고 너무 빨라서 문제예요. 살 수 있는 아이라고. 아니 그래서 나는 건축 설계사 거 있잖아요. 건설회사. 어디 기업체 들어가면 어떻겠니라고 물어봤는데 별로 본인이 건축에 대해서 생각이 없네. 아무것도 생각 없어. 아무것도 생각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. 그냥 골방에 갇혀서 그냥 나만 타버리나 하고 도나 닦고 깜깜한 방에 갇혀 있는 애 같아. 아 그래요? 네. 나름대로 회사 열심히 다녔는데. 지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 뭐 해. 지가 하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지가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만한 값어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게 돌아와 본 적이 없어. 아 그래요? 저 아이는 지금 30년을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 60년, 70년 산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 애가 저 아이예요. 그러니 아이 시급하게 좀 데리고 오세요. 아셨죠? 알았습니다. 5G 5G 8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